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캐논볼 챌린지라고 해서 뉴욕에서 LA까지 뉴욕의 레드벌 가라지에서 LA에 러런더 비치까지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얼마나 빨리 가는 챌린지를 이야기해드릴까 하는데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국을 횡단하는 거죠 이걸 누가 누가 빨리 가냐는 챌린지입니다 당연히 이 챌린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를 이용하든 뭐 모로사이클을 이용하든 빨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튼 이 챌린지는 일리거리입니다 공식적으로 생션되는 게 아닌데 요즘은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챌린지를 하면서 자기가 했던 일종의 챌린지를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유튜브로 요즘은 쉐어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인기가 있게 되면 언론에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꽤 깁니다 이게 19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구글에서 교통법규를 지키고 그냥 안전하게 가면은 운전시간만 41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실제 2800마일 정도니까 킬로미터로 한 사람은 거의 4500km에 육박하는 거리입니다 최근에 이게 또 이제 화제가 된 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비드로 인해서 교통량이 줄은 걸 이용해서 이 두 분이 지금 아우디 S6를 이용해서 무려 25시간 39분에 주파라 합니다 4500km를 근데 이 시간은 연료를 넣는 시간 중간에 스탑한 시간 모든 걸 다 포함한 시간입니다 당연히 이런 챌린지를 하면은 이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어깁니다 당연히 과속은 기본이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에 이런 걸 하고 나면 언론에 워낙 스팟라잇을 받다 보니까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종전기록은 심지어 이제 Mercedes-Benz E63 AMG를 이 차들은 기존 차를 크게 개조하진 않지만 제일 먼저 개조하는 게 뭐냐면 연료통입니다 무려 67갤론이죠 이게 250리터죠 그러니까 스탑을 적게 하기 위해서 연료통을 더 강제로 키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버리지 스피드가 다 160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참고 영상으로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다 유튜브에 셰어하니깐요 보면은 당연히 스피드건을 디텍션 한다든지 옆에 이제 혼자서 이 먼 거리로 이렇게 빨리 갈 수 없으니까 코파일럿들이 있으면서 경찰들을 미리 디텍션 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해서 온갖 불법이 난무합니다 이 신기하게 이분들이 이게 감옥이 안 가는 게 그러니까 감옥 현장에서 걸리면 당연히 감옥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몇몇 주들은 이 정도로 과속을 하면은 굉장히 일단 제일 들어가야 될 확률이 높지만 안 걸리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도 기록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는지 현장 현행본만 연행되는지 이분들은 감옥에 가진 않았습니다 이 도전하신 분들이 다행히도 근데 이렇게 내연기관들을 보면 계속 연료통을 개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서 무려 4,500km를 주파하는 엄청난 대기록을 달성하는데요 심지어는 뭐 좀 경찰차랑 비슷하게 해서 어떻게든 그런 왜냐면 도중에 가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시간을 까먹는 거니까요 이 챌린지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이제 허용이 되듯이 경찰한테 걸린다든지 뭐 중간에 사고가 났든지 이러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주행시간만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총 변수를 다 카운트합니다 그럼 제 채널에서 내연기관을 이걸 빨리 주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당연히 이거를 전기차로 돌파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이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뭐 옵션까지 하면 4개인데 이렇게 내연기관으로 돌파하는 것과 당연히 전기차로 돌파하는 것과 디젤차도 있고요 모럴 사이클도 있는데 디젤차는 미국에서 그게 유명하진 않으니까요 많이 쓰이지 않는 차다 보니까 기록이 별로 없고 심지어 이제 바이크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넘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총 3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스탑은 뭐 자는 시간까지 이건 다 포함된 시간입니다 토탈 딱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자 이제 테슬라의 기록을 볼까요 테슬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기록은 다 테슬라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모델3로 한 50시간에 주파했다가 이 기록이 점점점점 당겨져서 지금 45시간까지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이분들도 과속을 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드는 의문점이 중간에 오토파일럿을 얼마나 썼을까 궁금했는데 세마 오토너머스 비히클 레코드라고 해서 이것도 다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모든 기록이 테슬라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테슬라 말고는 아직까지 미국을 가는 게 가능한 전기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으로 이미 2016년에 한 55시간으로 기록했을 때 오토파일럿을 97.7%로 사실상 거리로 따지면 거의 뭐 반 자율주행 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 거리를 무려 97.7%로 오토파일럿으로 주파했답니다 당연히 이 챌린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이런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가장 절대적인 공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슈퍼차저를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게 고장 나 있을 수도 있고 이 챌린지를 하는 동안 그 충전소에 갔는데 충전소가 고장 났을 수도 있고 속도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이 모두 이 챌린지는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미국 동부에 슈퍼차저들이 건설 현황 파란색은 이제 허가가 난 부분이고 이 콧 모양은 실제로 짓고 있습니다 근데 다 찍어보니까 찍는 250kW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계속 본격적으로 이 V3 슈퍼차저를 상당히 많이 늘린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이 챌린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회사들이 왜 안 되냐 테슬라가 저런 기록들을 막 깨니까 당연히 이제 포르쉐를 좋아한다든지 일렉트리파이어 아메리카를 좋아하시는 혹은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를 경쟁사가 될 경쟁자가 될 CCS 타입으로 충전하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500개가 이제 넘는 그리고 2200개의 울트라 패스트 차징을 이제 설치를 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당연히 캐논볼 원을 테슬라의 캐논볼 원을 기록을 깰 강력한 후보로 이제 폴세 타이칸을 뽑았는데요 안타깝지만 여기 여러가지 이유들을 썼지만 다 하나같이 제가 최근 최신 미국의 유튜버들을 보니까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 포르쉐나 CCS 타입을 이용한 차로 이 캐논볼 조차 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테슬라의 장점은 정말 이 유기적인 플랫폼 제가 제 차에 이런 슈퍼차저를 클릭해 보면 몇 개가 고장났는지 속도가 얼마인지 현재 잘 작동되고 있는지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프리컨디셔닝 이라는 걸 합니다 이 핸드쉐이크 과정이라고 해서 차와 충전기가 연결할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지 그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 준비 작업을 하는데 테슬라는 이 전기차가 충전에 대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슈퍼차저를 제가 내비게이션 클릭하고 가면 자동으로 배터리를 프리컨디셔닝을 해서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갔을 때 이제 꽂으면 바로 최고속이 나오게 플러스 이 일렉트리파이어 아메리카는 계속 이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카드를 넣어야 된다든지 준비 작업을 꾀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느린 충전 시간 기름을 넣는 거에 대비해서요 여러 가지 이런 준비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불평 불만 뿐만 아니라 이게 모두 깔린 게 350kW가 아닙니다 이게 일부는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낮은 것도 섞어서 깔기 때문에 다 350kW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챌린지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미난 챌린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테슬라가 이런 슈퍼차저를 통해서 얼마나 미국 내에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정말 잘 촘촘히 깔아놨는지를 알 수 있는 재미난 챌린지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테슬라 업데이트를 받았는데 항상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이번에 FSD 베타인가 하는 기대감을 열어봤지만 그냥 기존에 44버전의 버그를 픽스하는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연말까지 푼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계속 기대를 갖고 기다려 보고요 이게 업데이트된 소식들을 보면 확실히 FSD 베타가 상황 파악이 스탑사인에 쓴 다음에 가야 되는데 여러가지 이런 조건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나날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리퍼럴 코드를 써주신 구독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은 여전히 제 리퍼럴 코드를 쓰시면 11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받고 미국은 돈으로 주진 않습니다 차가 잘 팔려서 그런가요 대신 이제 슈퍼차죠 1000마일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조건이 최근에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그전에 봤던거는 이게 6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이 돼서 참 난감했는데 더군다나 코로나가 터져서 어디 가질 않으니깐요 조건이 지금 사라진 것으로 보이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슈퍼차저와 이 FSD 업데이트가 되고 코로나도 풀려서 제가 이 챌린지 빨리 가는건 아니더라도 한번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모델3나 모델Y를 가지고 뉴욕에서 LA까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와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걸렸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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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